이번 영상에서는 AI 그림 생성의 핵심인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먼저 프롬프트는 영상 속 화면과 같은 3단계 순서로 작성이 됩니다. 3단계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AI가 프롬프트를 인식할 때 앞에서 붙어 순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문장과 단어를 병합해 사용하면 효과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.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림체나 의형 또는 배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. 문장을 사용할 때는 상황이나 액션을 연출할 때 사용하며 상세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. AI에게 보다 정확하게 프롬프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프롬프트 작성 시 영상 속 화면과 같은 다양한 기호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먼저 쉼표는 문장이나 단어들 사이에 구분을 짓기 위해 사용합니다. 쉼표는 없어도 무관한 경우가 많지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언더반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를 사용할 때 이용합니다. 쉼표와 언더반은 프롬프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AI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. 소괄호는 AI에게 중요하다는 가중치를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. 소괄호가 하나면 1.1배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과 같은 형태로 중복 사용해서 가중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은 소괄호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상과 같은 형태로 숫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단 가중치는 1.8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. 대괄호는 소괄호의 반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중요도를 하락시키는 방법입니다. 더 많은 다양한 기호들을 활용해 독특한 연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. 기본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면 전문가들의 프롬프트를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프롬프트를 확인하고 응용하기 좋은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 드립니다. 영상 설명글에 윙크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. 사이트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기회되면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스테이블 디퓨전 기초 정보 두 번째이며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. 다음번 영상부터는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